이번에 미국 애리조나 쪽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죠. 저도 그쪽 지역도 갔다 와봤어요. 그 해안가도 갔다 와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실 시공일 수도 있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계속 지금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안도시국가 지금 지역들은 계속 바닷물이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약해지는 거죠. 집안이 약해지므로 해서 위에서 그걸 내리누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영화 같은 장면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15년 전, 25년 전 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가서 여러분들 해안가 100m 이내에는 절대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지역, 특히 해안가 지역에 지금 바닷물의 면에 있는 지역들은 저는 지구에 사는 인간이 2016년이나 2020년이면 인간 멸종시기가 온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초청 강의도 하고 각종 잡지에 글도 참 많이 실었습니다. 제가 한 95년부터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가 불탈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이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책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는 주제로 글도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92년도, 3년도에 이렇게 하면 지구 환경은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환경에 막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제 자신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는 늑대 소년 기분이 든다고 지구가 뜨거워질 것이다. 우리는 곧 못 살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인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경험하고 오버랩, 합치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외롭고 또 때로는 굉장히 동력을 잃는다고 그러죠. 동력을 잃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세월을 30년 동안 전 지내왔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지구 안에 사는 인간은 멸망할 것입니다. 심지어 도저히 지금 인간들 영혼 상태로는 이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없고 결국 5억 명 정도 죽어야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까지 10년 전, 이렇게 1992년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10년 전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책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지구의 천재창조, 잃어버린 창조의 오일, 오존, 태양의 창가, 또 지구온난화, 늑대가 나타났어요. 온난화의 징후들, 지구는 왜 뜨거워지는가, 알프스 만년설, 지구온난화와 생물종, 멸종, 외계인들의 도시, 그 다음에 물, 물의 슬픈 노래, 물 내리지 마, 세계는 물 전쟁 중, 성스러운 물, 물은 우리의 미래, 거기다 4대강까지 제가 주제를 썼죠. 숲, 숲과 물, 대한민국은 자원 강국, 미래가 아무란 북한, 왜냐하면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또 환경호르몬이라고 무정자증, 성정체성 혼란, 게이가, 레즈비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이 책을 2013년경에, 12년경에 쓴 거니까 8, 9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다. 난자, 매매, 판도라상자, 생명공학자, 그다음에 먹을거리, 건강한 먹을거리, 어쨌든 침묵의 봄, 그리고 7부에서는 에너지를 다뤘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해외에너지 96.4%, 그리고 체리노빌, 히로시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기흡혈기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죠.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도 참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신부님 참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로는 옮겨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영장동물이라고 최고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있는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을 한번 경험해야지 삶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구 환경, 온난화, 이상기후,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고를 겪으면서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를 못 보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심지어 혼란까지 겪고 갈등까지 지금 낳고 있으니 지구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텐데 답답하게 이럴 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죠. 7월 벤쿠버 지역의 온도가 49.5도로 치솟았습니다. 저도 벤쿠버 여러 번 강의 방문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고 날씨도 참 좋고 벤쿠버 동계올림픽까지 치른 지역입니다. 이 벤쿠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벤쿠버가 49.5도, 평상시에는 여름철이라도 20도 내외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인데 무려 30도가 높게 나타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구 온도 1도 오르면 북극이나 남극, 알래스카, 시베리아, 여름철에는 1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 온도 1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1도 올라가면 별로 문제없지 않나? 평균 온도 16도인데 17도 정도 되면 오히려 더 살기 좋은데 아닌가? 물론 이 지구는 뚱그럽기 때문에 북극하고 남극하고 적도하고 극적인 기온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북극권은 1도 올라가면 여름에 평균 10도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1.5도 올라가면 15도가 올라갑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북극 여름 평균 기온이 5도 정도였는데 시베리아 북극 지역이 여름 평균이 20도가 넘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날은 북극 여름이 30도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극 빙하는 녹아내리고 만년설에 갇혀있던 각종 바이러스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지구 표면을 숙주로 삼아 이제는 코로나 219, 29, 2021, 23, 23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바이러스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구인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년설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동토 지역 안에서는 각종 메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세포들이 활동을 못했는데 이게 완전히 녹아 없어지면서 다 같이 올라오는 거죠. 더욱이 메탄까지 분출이 되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은 태양열을 붙잡는 게 23배 정도 더 강합니다. 그 메탄이 우리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우리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메탄이 정말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지구 공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 지역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기온이다 보니 기후학자들은 천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천년이 아니고 제가 65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65년 만에 평상시 벤쿠버 기온은 20도 정도인데 무려 30도 이상이나 더 높아진 것이죠. 결코 이상 기후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기후입니다. 이제는 2030년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것이라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지구 평균 온도는 1도 상승한 것을 모든 기상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벤쿠버가 49도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49도면 어느 정도의 온도이냐 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의 그 유명한 데스벨리 정도의 온도입니다. 또 제가 데스벨리도 다녀왔죠. 데스벨리는 1849년 캘리포니아로 향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서부로 서부로 행진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이 데스벨리 지하 한 61m 골짜기에 물 없이 헤매다가 호수를 발견하고 이제 살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왔으나 신기루 현상에 그게 호수가로 보이는 거예요. 가보면 그냥 신기루인 거죠. 마지막 희망을 잃고 죽었다 해서 그 골짜기를 데스벨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데스벨리 방문했을 때 50도가 넘었는데 그 뜨거움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숯 구워내고 숯가마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관절이 안 좋고 또 몸에 암도 있어가지고 숯가마를 즐겨 갑니다. 그런데 이 가맛대기를 뒤집어 쓰고 숯가마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50도 정도면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숨 막히고 더운 걸 넘어서 뜨거워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숯가마에서 나올 때 하는 말이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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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벤쿠버와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불을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미국은 겨울에는 텍사스가 강취로 지난 2020년 얼어붙었다가 유럽이 또 얼어붙었다가 눈이 1m, 2m 왔다. 이번 여름에는 열돔 현상으로 지구온난화 열이 항아리 모양을 지닌 지역들, 분지지역, 대한민국에서는 대구나 춘천지역 가운데 하늘에서 열은 쏟아져 내리는데 밖으로 열이 분출되지 않고 계속 열을 가두어서 그러면 50도가 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는 지구가 지금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태양에서 오는 열을 가두어 지구 표면을 지옥불로 달구고 있고 인간은 아뜨거 아뜨거 하면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벤쿠버에서도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한 몇천 명 정도 이번에 죽었다고 그러죠. 물론 대기역으로는 2005년, 2004년, 2002년 이때 엄청 더워서 유럽은 3만 명, 5만 명씩 죽은 적이 있었죠. 그때는 아프리카의 열기가 올라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사실은 인간 대멸종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트홈, 히트, 뜨거운 돔 현상이 생기면 위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공개의 흐름은 생기지 않아 구름이 생겨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벤쿠버 하늘이 구름이 한 점이 없이 49도까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직사광선에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지죠. 증발이 일어나면 지표면을 식히는 효과가 있는데 계속 증발만 되다 보면 지표면이 말라버립니다.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애리조나 쪽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죠. 저도 그쪽 지역도 갔다 와봤어요. 그 해안가도 갔다 와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실 시공일 수도 있지만은 해수면 상승으로 계속 지금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 해안도시국가 지금 지역들은 계속 바닷물이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약해지는 거죠. 집안이 약해짐으로 해서 위에서 그걸 내리 누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영화 같은 장면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15년 전, 25년 전 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가서 여러분들 해안가 100m 이내에는 절대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지역, 특히 해안가 지역에 지금 바닷물의 면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계속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면에 말라버리면 도로들이 팽창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처럼 이렇게 서로 아스팔트, 아스콘이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열심히 소방차, 살수차를 가지고 길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를 낮춰보겠다는 노력이죠. 그 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49도가 넘으면 집집마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가동할 것이고 전기가 갑자기 많이 쓰면 블랙아웃이 되면서 집안은 불덩어리가 되어갈 것이고 노인과 아이들은 그 열기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도저히 너무 열기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냉장고에 넣다가 빼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열기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냉장고에 넣다 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때 벌어질 일입니다. 소동과 고무라에 유황불이 쏟아질 때 그들도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 잔치 버렸다고 했던 성소 말씀이 어찌 보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에는 소방수 차량에 물을 뿌리기라도 하지만 숲속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수분은 증발하고 바짝 말라버린 나무들이 약간만 스쳐도 산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미국에서도 또 호주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제 눈으로 나무가 부닥쳐서 불나는 장면을 세 번 봤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들이 그렇고 매년 일어나는 호주의 산불이 그렇습니다. 2021년 미국 서부와 벤쿠버와 시애틀에서 이런 49도가 올라왔으니까 저 충격적인 일은 밀물을 따라 들어왔던 각종 조개류와 어류가 데워진 바다의 물을 적응하지 못하다가 썰물 때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한 10억 마리나 되는 조개류가 바로 익어져서 전부 입을 벌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개 구의할 때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입을 벌리잖아요 조개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10억 마리 조개가 그렇게 죽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거의 멸망 한가운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란 남서부 지역에서는 7월 17일 물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5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물을 달라면서 거리로 나섭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행인 한 명이 총에 맞고 사망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한 마을에서 물부족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에는 나는 목이 마르다. 물은 나의 권리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게 지금 미국 이란 종교 지도자죠.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미국의 소리가 전하죠. 이란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석유는 흘러넘쳐도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올해 평균 강요는 예년보다 52%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물 부족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란은 이달 초부터 잦은 정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전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우리 지금 전기 없으면 여기 지금 죽을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선풍기 저는 대방은 에어컨 고장난 지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어컨 안 틀기는 하지만 저도 어젯밤에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는데 그래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안 되고 온도는 30도, 35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거의 죽음의 행진을 할 뿐이죠. 이란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대부분이 가뭄과 정전, 폭염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전에 항해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거죠. 여름철 전기 수요가 급등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시리아도 하루에 4시간밖에 전기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시리아는 4시간이지만 북한은 하루에 30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아슬아슬한 지금 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좀 덜 느끼지만은 이런 사회에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등전 불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1년 지구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마침 또 제가 2020년 한 2월인가 3월에 과연 인간은 1년 전 얘기입니다. 과연 인간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유튜브 강의를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아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단순히 백신으로 고치거나 항체로 치료제로 고치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를 자꾸 속박대고 갇혀 산다고 하면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뛰쳐나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전부 다 술 못 먹게 하니까 강릉으로 아산으로 그러니까 이 풍선효과로 전국으로 퍼지는 거죠. 이거는 백신이나 항치료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들은 저녁 실시간 제가 힘들어도 계속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억압된 홀로 된 외롭게 된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무조건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결국 감기처럼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이 지금 포기를 한 거죠. 사회적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영국은 풀어놓으니까 하루에 5만 명이 그 이제 최고 팬데믹 될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이 된 거죠. 풀어놓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가두는 절제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 시스템을 택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주고 있는데 영국 이 사람들 제가 언젠가 아직 교만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자유로 빼앗기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남이 코로나에 걸리나 마나 그래갖고 모여갖고 숲속에 모여갖고 파티하고 광란에 그런 걸 하는 이유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치료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바이러스가 결합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 우리는 그 상황을 아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독일은 100년 만에 폭우 2만 ml가 왔다고 그래요. 2만 ml. 제가 이거를 7월 12일, 13일 날 기상 그걸 보고 2만 ml면 3, 4일에 2만 ml가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m의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벨기에하고 독일 지역 그 근처는 사실은 그게 없는 라인강 그쪽은요. 환경재앙이 없는 지역에 거의.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하는 지역에서도 2만 ml가 물이 쏟아지고 중국, 지금 일본도 홍수. 지금 내일 모레 올림픽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도쿄가 홍수로 시달리고 있어요. 또 정말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치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기했지만 이것도 무관중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무관중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58명이 지금 확증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전지구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데스벨레가 56도까지 치솟고 중동은 미국 서부는 두바이보다 더 뜨겁고 폭염, 가뭄, 산불, 죽음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처럼 지구온난화도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지구적으로는 팬데믹의 현상을 겪고 있죠. 미국은 지금 기상청이 드물고 위험하며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 열파 현상도 두드러지. 이 열파 현상이 일어나면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끄는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파라는 건 뭐냐면 열이 같이 한 100km 제곱미터 안에 열파가 생기면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싹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피할 시간도 없이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각 댐들이 호수가 최저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마 물 때문에 대모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이 풍부하고 강이 전부 다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이 열파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좀 사막이죠.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 놓은 거니까 그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량 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세계 아몬드 80% 이게 물을 엄청나게 먹는 과일 나문데 가뭄으로 생산량이 거의 줄어들고 있고 지금 각종 박목 농장에 풀이 자라지 않아서 가축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밀 생산도 좀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같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온난화, 열파, 물 부족,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게 같이 뭉쳐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현재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인류 역사상 65만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은 미국 엘고 부통령 위기의 지구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끔찍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붕괴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해발 6,400m 되는데 1990년도에는 학자들이 2100년에 킬리만자로 마지막 꼭대기의 빙하가 녹아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 녹아 없어졌습니다. 95년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 종말을 2100년, 인간 멸망을 21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80년 너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 2030년이면 그저 그런 정도의 붕괴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제가 늑대가 나타났어요를 한마디 또 하면 앞으로 10년이 지구, 인류 문명의 목숨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난 65만 년 동안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250ppm,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그러죠. 공기 안에 100만 개의 산소 질소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250개 있었어요. 이게 250개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벌써 420개가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지금 붕괴 상태 중에 있습니다. 400ppm이 넘으면 인간은 어떤 기술로도 그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말할 때는 지났고 지구의 인간이 어떤 형식으로 멸종되는 방향을 제시하나거나 현상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해결책이 과연 없을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멱칠 고민을 했어요. 과연 지금 이 현상을 막을 길은 없을까? 인간에게 예수님 시대로 되돌아가서 살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걸어 다니고 낙이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아니면 한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이동 없이 살고 해 떨어지면 자고 아니면 우리 신앙성조들처럼 망과 해 떨어지면 저녁기도 2시간 외워서 기도하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면 어쩌면 지난 만년 동안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다시 살 수 있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 신자유주의, 금융주의, 무역세계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저도 잠비아, 미국도 다니지 않고 평창에서만 있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켓 쏘아 올리고 석유 수출입, 석탄 수출입, LNG 수출입, 자동차 판매하고 반도체 제품 생산 계속하면 우리는 2030년 그러니까 올해도 끔찍한 환경재앙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30년 9년 안에 전지구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영혼에 기대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조금은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도 조금 사재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물도 조금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해놓고 평상시에 욕조에도 물을 좀 담아놓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적어도 한 달 먹을 쌀, 반가마 정도는 집에 모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지속적으로 환경재앙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하느님께 같이 기도하고 인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앙을 보면서 먼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현재 기후재앙이 심해 전기도 아껴 쓰는 습관을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저는 지구에 사는 인간이 2016년이나 2020년이면 인간 멸종 시기가 온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초청 강의도 하고 각종 잡지에 글도 참 많이 실었습니다. 제가 한 95년부터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가 불탈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이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책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는 주제로 글도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92년도, 3년도에 이렇게 하면 지구 환경은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귀교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환경에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제 자신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는 늑대 소년 얘기, 기분이 든다고 지구가 뜨거워질 것이다. 우리는 곧 못 살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인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경험하고 오버랩, 합치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외롭고 또 때로는 굉장히 동력을 잃는다고 그러죠. 동력을 잃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세월을 30년 동안 전 지내왔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지구 안에 사는 인간은 멸망할 것입니다. 심지어 도저히 지금 인간들 영혼 상태로는 이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없고 결국 5억 명 정도 죽어야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까지 10년 전, 이렇게 1992년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10년 전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책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지구의 천재창조, 잃어버린 창조의 오일, 오존, 태양의 창가, 또 지구온난화, 늑대가 나타났어요. 온난화의 징후들, 지구는 왜 뜨거워지는가, 알프스 만년설, 지구온난화와 생물종, 멸종, 외계인들의 도시, 그 다음에 물, 물의 슬픈 노래, 물 내리지 마, 세계는 물 전쟁 중, 성스러운 물, 물은 우리의 미래, 거기다 4대강까지 제가 주제를 썼죠. 숲, 숲과 물, 대한민국은 자원 강국, 미래가 아무란 북한, 왜냐하면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또 환경 호르몬이라고 무정자증, 성정체성 혼란, 이제 게이가, 레즈비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이 책을 2013년경에, 12년경에 쓴 거니까 8, 9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다. 난자, 매매, 판도라상자, 생명공학자, 그 다음에 먹을거리, 건강한 먹을거리, 어쨌든 침묵의 봄, 그리고 7부에서는 에너지를 다뤘죠. 대한민국 해외에너지 96.4% 그리고 체르노빌, 히로시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기 흡혈기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죠.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도 참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아, 신부님 참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로는 옮겨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영장동물이라고 최고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있는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을 한번 경험해야지 삶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구 환경, 온난화, 이상기후,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고를 겪으면서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를 못 보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심지어 혼란까지 겪고 갈등까지 지금 낳고 있으니 지구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텐데 답답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 7월 벤쿠버 지역의 온도가 49.5도로 치솟았습니다. 저도 벤쿠버 여러 번 강의 방문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고 날씨도 참 좋고 벤쿠버 동계올림픽까지 치룬 지역입니다. 이 벤쿠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벤쿠버가 49.5도, 평상시에는 여름철이라도 20도 내외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역인데 무려 30도가 높게 나타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구 온도 1도 오르면 북극이나 남극, 알래스카, 시베리아 여름철에는 1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 온도 1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1도 올라가면 별로 문제없지 않나? 평균 온도 16도인데 17도 정도 되면 오히려 더 살기 좋은데 아닌가? 물론 이 지구는 뚱그럽기 때문에 북극하고 남극하고 적도하고 극적인 기온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북극권은 1도 올라가면 여름에 평균 10도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1.5도 올라가면 15도가 올라갑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북극 여름 평균 기온이 5도 정도였는데 시베리아 북극 지역이 여름 평균이 20도가 넘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날은 북극 여름이 30도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극 빙하는 녹아내리고 만년설에 갇혀있던 각종 바이러스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지구 표면을 숙주로 삼아 이제는 코로나 219, 29, 20, 21, 23, 23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바이러스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구인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년설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동토 지역 안에서는 각종 메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세포들이 활동을 못했는데 이게 완전히 녹아 없어지면서 다 같이 올라오는 거죠. 더욱이 메탄까지 분출이 되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은 태양열을 붙잡는 게 23배 정도 더 강합니다. 그 메탄이 우리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우리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메탄이 정말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지구 공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 지역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기온이다 보니 기후학자들은 천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천년이 아니고 제가 65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65년 만에 평상시 벤쿠버 기온은 20도 정도인데 무려 30도 이상이나 더 높아진 것이죠. 결코 이상 기후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기후입니다. 이제는 2030년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것이라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지구 평균 온도는 1도 상승한 것을 모든 기상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벤쿠버가 49도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49도면 어느 정도의 온도이냐 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의 그 유명한 데스벨리 정도의 온도입니다. 또 제가 데스벨리도 다녀왔죠. 데스벨리는 1849년 캘리포니아로 향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서부로 행진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이 데스벨리 지하 한 61m 골짜기에 물 없이 헤매다가 호수를 발견하고 이제 살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왔으나 신기루 현상에 그게 호수가로 보이는 거예요. 가보면 그냥 신기루인 거죠. 마지막 희망을 잃고 죽었다 해서 그 골짜기를 데스벨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데스벨리 방문했을 때 50도가 넘었는데 그 뜨거움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숯 구워내고 숯가마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관절이 안 좋고 또 몸에 아무도 있어가지고 숯가마를 즐겨갑니다. 그런데 이 가맛대기를 뒤집어쓰고 숯가마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50도 정도면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숨 막히고 더운 걸 넘어서 뜨거워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숯가마에서 나올 때 하는 말이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벤쿠버와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불을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미국은 겨울에는 텍사스가 강취로 지난 2020년 얼어붙었다가 유럽이 또 얼어붙었다가 눈이 1m, 2m 왔다. 이번 여름에는 열돔 현상으로 지구온난화 열이 항아리 모양을 지닌 지역들, 분지 지역, 대한민국에서는 대구나 춘천 지역 가운데 하늘에서 열은 쏟아져 내리는데 밖으로 열이 분출되지 않고 계속 열을 가두어서 그러면 50도가 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는 지구가 지금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태양에서 오는 열을 가두어 지구 표면을 지옥불로 달구고 있고 인간은 앗 뜨거 앗 뜨거 하면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벤쿠버에서도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한 몇천 명 정도 이번에 죽었다고 그러죠. 물론 제 기억으로는 2005년, 2004년, 2002년 이때 엄청 더워서 유럽은 3만 명, 5만 명씩 죽은 적이 있었죠. 그때는 아프리카의 열기가 올라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사실은 인간 대멸종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트홈, 히트, 뜨거운 돔 현상이 생기면 위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공개의 흐름은 생기지 않아 구름이 생겨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벤쿠버 하늘이 구름이 한 점이 없이 49도까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내리째는 직사광선에 직사광선에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지죠. 증발이 일어나면 지표면을 식히는 효과가 있는데 계속 증발만 되다 보면 지표면이 말라버립니다.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애리조나 쪽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죠. 저도 그쪽 지역도 갔다 와봤어요. 그 해안가도 갔다 와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실 시공일 수도 있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계속 지금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안 도시국가 지금 지역들은 계속 바닷물이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반이 약해지는 거죠. 지반이 약해짐으로 해서 위에서 그걸 내리 누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영화 같은 장면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15년 전, 25년 전 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가서 여러분들 해안가 100m 이내에는 절대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지역, 특히 해안가 지역에 지금 바닷물의 면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계속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면에 말라버리면 도로들이 팽창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처럼 이렇게 서로 아스팔트, 아스콘이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열심히 소방차, 살수차를 가지고 길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를 낮춰보겠다는 노력이죠. 그 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49도가 넘으면 집집마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가동할 것이고 전기가 갑자기 많이 쓰면 블랙아웃이 되면서 집안은 불덩어리가 되어 갈 것이고 노인과 아이들은 그 열기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도저히 너무 열기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냉장고에 넣다가 빼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열기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냉장고에 넣다 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때 벌어질 일입니다. 소동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질 때 그들도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 잔치 버렸다고 했던 성소 말씀이 어찌 보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에는 소방수 차량에 물을 뿌리기라도 하지만 숲속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수분은 증발하고 바짝 말라버린 나무들이 약간만 스쳐도 산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미국에서도 또 호주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제 눈으로 나무가 부닥쳐서 불 나는 장면을 세 번 봤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들이 그렇고 매년 일어나는 호주의 산불이 그렇습니다. 2021년 미국 서부와 벤쿠버와 시애틀에서 이런 49도가 올라왔으니까 저 충격적인 일은 밀물을 따라 들어왔던 각종 조개류와 어류가 데워진 바다에 물을 적응하지 못하다가 썰물 때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한 10억 마리나 되는 조개류가 바로 익어져서 전부 입을 벌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개 부위할 때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입을 벌리잖아요 조개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10억 마리 조개가 그렇게 죽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거의 멸망 한가운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란 남서부 지역에서는 7월 17일 물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5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물을 달라면서 거리로 나섭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행인 한 명이 총에 맞고 사망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한 마을에서 물 부족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나는 목이 마르다. 물은 나의 권리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게 지금 미국 이란 종교 지도자죠.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미국의 소리가 전하죠. 이란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석유는 흘러넘쳐도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올해 평균 강요는 예년보다 52%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물 부족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란은 이달 초부터 잦은 정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전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우리 지금 전기 없으면 여기 지금 죽을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선풍기 저는 대방은 에어컨 고장난 지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어컨 안 틀기는 하지만 저도 어젯밤에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는데 그래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안 되고 온도는 30도 35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거의 죽음의 행진을 할 뿐이죠. 이란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대부분이 가뭄과 정전 폭염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전에 항해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거죠. 여름철 전기 수요가 급등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시리아도 하루에 4시간밖에 전기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시리아는 4시간이지만 북한은 하루에 30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좀 덜 느끼지만은 이런 사회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등전 불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1년 지구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마침 또 제가 2020년 한 2월인가 3월에 과연 인간은 1년 전 얘기입니다. 과연 인간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유튜브 강의를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단순히 백신으로 고치거나 항체로 치료제로 고치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를 자꾸 속박대고 갇혀 산다고 하면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뛰쳐나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전부 다 술 못 먹게 하니까 강릉으로 아산으로 그러니까 이 풍선효과로 전국으로 퍼지는 거죠. 이거는 백신이나 항치료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들은 저녁 실시간 제가 힘들어도 계속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억압된 홀로 된 외롭게 된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무조건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결국 감기처럼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이 지금 포기를 한 거죠. 사회적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영국은 풀어놓으니까 하루에 5만 명이 그 이제 최고 팬데믹 될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이 된 거죠. 풀어놓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가두는 절제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 시스템을 택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주고 있는데 영국 이 사람들 제가 언젠가 아직 교만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자유로 빼앗기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남이 코로나에 걸리나 마나 그래갖고 모여갖고 숲속에 모여갖고 파티하고 광란에 그런 걸 하는 이유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치료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바이러스가 결합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 우리는 그 상황을 아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독일은 100년 만에 폭우 2만 ml가 왔다고 그래요. 2만 ml 제가 이거를 7월 12일 13일 날 기상 그걸 보고 2만 ml면 3, 4일에 2만 ml가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m의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벨기에하고 독일 지역 그 근처는 사실은 그게 없는 라인강 그쪽은요. 환경재앙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의.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하는 지역에서도 2만 ml가 물이 쏟아지고 중국, 지금 일본도 홍수. 지금 내일 모레 올림픽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도쿄가 홍수로 시달리고 있어요. 또 정말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치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기했지만 이것도 무관중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무관중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58명이 지금 확증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전지구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데스벨레가 56도까지 치솟고 중동은 미국 서부는 두바이보다 더 뜨겁고 폭염, 가뭄, 산불, 죽음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처럼 지구온난화도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지구적으로는 팬데믹의 현상을 겪고 있죠. 미국은 지금 기상청이 드물고 위험하며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 열파 현상도 두드러지. 이 열파 현상이 일어나면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끄는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열파라는 건 뭐냐면 열이 같이 전, 한 100km 제곱미터 안에 열파가 생기면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싹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피할 시간도 없이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각 댐들이 호수가 최저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마 물 때문에 대모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이 풍부하고 강이 전부 다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이 열파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좀 사막이죠.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 놓은 거니까 그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량 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 세계 암환도 80% 이게 물을 엄청나게 먹는 과일 나문데 가뭄으로 생산량이 거의 줄어들고 있고 지금 각종 박목 농장에 풀이 자라지 않아서 가축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밀 생산도 좀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같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온난화, 열파, 물 부족,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게 같이 뭉쳐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현재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인류 역사상 65만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은 미국 엘고 부통령 위기의 지구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끔찍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붕괴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해발 6,400m 되는데 1990년도에는 학자들이 2100년에 킬리만자로 마지막 꼭대기의 빙하가 녹아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 도가 없어졌습니다. 95년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 종말을 2100년, 인간 멸망을 21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80년 너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 2030년이면 그저 그런 정도의 붕괴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제가 늑대가 나타났어요를 한마디 또 하면 앞으로 10년이 지구, 인류 문명의 목숨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난 65만 년 동안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250ppm,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그러죠. 공기 안에 100만 개의 산소, 질소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250개 있었어요. 이게 250개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벌써 420개가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지금 붕괴 상태 중에 있습니다. 400ppm이 넘으면 인간은 어떤 기술로도 그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말할 때는 지났고 지구의 인간이 어떤 형식으로 멸종되는 방향을 제시하나거나 현상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해결책이 과연 없을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며칠 고민을 했어요. 과연 지금 이 현상을 막을 길은 없을까? 인간에게 예수님 시대로 되돌아가서 살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걸어다니고 낙이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아니면 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이동 없이 살고 해 떨어지면 자고 아니면 우리 신앙송조들처럼 망과 해 떨어지면 저녁기도 2시간 외워서 기도하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면 어쩌면 지난 만년 동안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다시 살 수 있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 신자유주의, 금융주의, 무역세계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저도 잔비아, 미국도 다니지 않고 평창에서만 있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켓 쏘아 올리고 석유 수출입, 석탄 수출입, LNG 수출입, 자동차 판매하고 반도체 제품 생산 계속하면 우리는 2030년 그러니까 올해도 끔찍한 환경재앙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30년 9년 안에 전지구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영혼에 기대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조금은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도 조금 사재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물도 조금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해놓고 평상시에 욕조에도 물을 좀 담아놓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적어도 한 달 먹을 쌀 반가마 정도는 집에 모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지속적으로 환경재앙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하느님께 같이 기도하고 인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